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한국 YMCA 전국연맹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기도하는 추모 묵상집을 편했습니다. 이번 묵상집은 성경 말씀과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YMCA 간사들의 고백글, 공동기도문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6일까지 매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YMCA는 특별히 단원고등학교 YMCA, TOP 아카데미 소속 희생자들과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하다 지난 2018년에 소천한 고 구자훈 간사를 기린다며 해당 묵상집을 통해 참사 희생자 304인들을 향한 추모의 마음을 되새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기도와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